그 저 갈매기 다방에서 전화 안 와서 아니 갈매기 다방에서 나신대에 무사 전나가 올 일 있어 아니 그디 따이들이게 인혁 전나 분을 물어보가한테 고랄 주신지 전화 안 왔단 말이오 전화 아니 아쉽대다 그 미신 전나게 가위네가 나신대 들어보먹 말먹을거 미신거이치째대 또 나 전화번호를 고라주먹 말먹은 이수가기 거 미신 꼭 말만 해가면 사금팥이 벌러지듯이 픽픽허짜만 이사름아 그 저 갈매기 다방하니 자꾸 직원들이 아프고 뭔가 싱숭생숭어연 혼내가기전이 미신 미신씨가 아이고 하여간 미신은 어려운 한자로 미신이 고란게 하여간 저 고사진애곡 아 미신 뭐 지성인가 감천인가 험던 그거 허는디 그 말 고라거나 이사름아 주위에 사람들이 하이고 그거 날받는건 당연허게 내가 순댁이 어몽한테 고라해주면 격년 전나 번호를 고라주면 고라줬단 말이야 나가 미신 천낙관을 흐음수가 나가 동네 신방이 있과 나가 미신 거 이연 그 나를 또게 하라게 그자 이하방은 어디강 미신 거 민 그자 갈매기 다방아야들 화살이라도 미신 거 도와주제는 그자 각시 전나 번호도 고라 아이고 아이고 나 미신 거 날불중하라는게 가내신데 나가 보먹말멍 흐임쩐 또 고란게 전날 오게 흐음수가게 미신 말을려면 고 독존베설 태워지듯이 뱅뱅 태워지질 마랑 좀 이사름아 인혁간지 물어보라는게 아니고 그 인혁간지 격이도 인혁이도 연륜이 싣고 그는 어디 용헌지라도 있걸랑 안아주고 똘 닮은 애들이 그래 그래 그럼 냄씨면 경혐씨냐 그 옷설령 비리지않으계시리 이런 것도 서로 고라주고 경허려는거지 미신 미신 말을려면 아니 그자 잘허는데 간게 돈 오만원치면 그거 다 흐음 고라주고 걷는디 그렌디 간거네 잘허던데 겉 젊은애들이 그런질 아나 아이고 난 원 연날부터 양 그자 이거 어디 들으러 가지도 아니오고 그자 배엄날이나 맹심어영시가 아니오고 그형 지나감쭉 난 양 원 그거 거긴 신경은 안있습니다 이게 아유 이사오는 거자 신고관들은 그자 손어신날이니 그 때 기간에 험인 되는 거고 거긴 하죠 아이들 잔치할 때 그자 동네 그 때 아이고 그 하지방 그거 잘보단도 참 몸아판 이젠 참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르신들강 이거 며칠날 하면 좋고 가요 아이들 낫낫랫이 아정가민 다 봐주고께 거긴 하죠 미신 나가 거긴 미신날이여 미신날이여 하갓날 하라게 아이고 좀 저 광빈이네 집상 갈 때 메뉴이신디 총 아이고 이래 하지말라 미신 솥단지부터 들어가있네는 밥통들렁들은 아이고 나산사람이 누겠디 나산나마나 그땐 지태형 가멍 맹심어영 아이들 구진일 없고 그자 몸 편안하게 살려내영 그자 정성으로 연날부터 새집해영 가나 이사할 땐 이 솥단지나 불이 먼저 들어가야 허난 그거 그자 시간 맞추왕 들어가국 그거 허설 방향 안 맞는거 달문한 그 방향행 폼바퀴용 도랑 가불고 켜면 미신 구진일 나실 거여 그거 아니였쟨 미신일 나지는 아니였지만은 정성이 정성으로 가는거난 정성 덕으로도 가는거난 맹심어영허라 그 맨어리 신들 고라쭈난 미시거 또 아이들 신들에 잡았죠 미시거였쟨 이하방은니 허재 아니연 거 참 허예쩐는 허주네우는 전국대회이시면 토나멘트 나가도 원 결승전 올라갈 어른이라기 뭐 집들에 굳자 까도 될 아이들을 동달해 가지마랑 저 서펜들에 돌려내가멍 하이고 해난 어멍말들은 날바단 그집들어강 미신 구진일이수가 아이들 참 몸안이 아프고 그자 직장생활들 잘허멍 두갓 그자 잘 살고컨난게 어멍말들은 구진게 미시거이수가 맹심허영 구질건 없고 꼭 검은대로 무신 다 잘됨심인 이 세상에 참 슬픈 일을 겪우고 어려운 일을 겪우는 사람이 어디시구가 많은 겅허이두게 정성이 정성으로 이왕이멘게 좋은 날헤영 그날에 가민 좋은거 주게 겅하니까 나 말이 그말이야 그런거 뭐 안 따지는 줄 거멍 따지긴 별로게 다 따지먹으신 뭐 눈물허가 가민해 그런거 따지지마라면 겅거면 되나 고라가면요 아니겐 난 가인의 신들의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따정 무시 정성을 들이나 치성을 들이나 하는건 주수다마는 그거 무신 나신들의 드러부먹 말먹 무신 천나이영 긍허케나는 난 벨시로배형 나신들의 하지마랑 잘허는디강 드러방 허랭구름이쥬 아이고 알아서야 알아서 아이고 나 가내양 미시거 허이구는거 무신거 하는거 나 무신거 소리허는거 아니우다 인역이 인역 정성 들이구정하면 허는건디 나가 미신거 날 받는걸 아랑 가내신들의 영어라 정어라 고를말이 헤따 언젠 또 나가 미신 임보살이여 미시거 알아서게 전화하지 말라 나 고르카라 아이고 게 전화도 아니와 수다게 가이네도 게 생각해보는 나신들의 그 들어볼 일이 아닌 거 달망 전날 아니엄쭈게 그 미신말름 뱅뱅 태워져가지구 에잇?